대구 안어소사이어티 안어소사이어티 회원 및 나눔 명품 기업 가입식이 진행됐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자수성가로 사업을 성공시킨 주마찬들의 이동관 대표는 개인으로 1억 원, 기업으로는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며 안어소사이어티와 나눔 명품 기업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부 결정에 감사를 전하고 나눔 명품 기업이 지역사회의 좋은 본보기과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1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의지와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 새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 치과이사회로부터 그간 대구 치과이사회가 추진한 유치 활동을 듣고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 유치 타당성 정책 연구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정장수 경제부 시장 주재로 연구원 성공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치의학 분야 연구와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이사회와 경북대 치과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제36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격조건은 공부일 기준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구시 1년 이상 거주 청소년이며 구청장 군수 각급 학교장 각급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